네, 알바퀴 논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. 정재훈 한수원 사장 임기도 만료가 한 사흘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 질문과 좀 결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인수의 입장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. 어제 인수위 대변인이 했던 브리핑을 들었습니다. 그리고 언론 보도를 저희도 접하고 얘기를 들었는데요.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. 추가적인 공기업 인사와 관련해서는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.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갖고 있는 앞으로의 국민들께 펼쳐드릴 인사의 방향은 상식과 공정과 순리입니다. 그 정도만 말씀드리면 어떨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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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